와우 오 맛있겠다 바보야 너는 먹구리 장조리 완전 맛있어 계란 노란거는 열매야 과일 아키 아키 원래 내성을 깊은 거야, 이거. 오, 맛있네. 오, 괜찮은데? 이 노란 게 생선 그 내장에 보면은 요런 맛 나는 거지. 선물물 먹어보자. 우와! 뚝밟게. 오, 진짜 선물물이다. 오, 완전 똑같아. 신나물 똑같아. 플랜트라고? 플랜턴? 자메이카에서는 플랜튼. 플랜턴. 바나나보다 남은 거? 이건 빵 같아. 자메이카 버스! 바이아!